안녕하세요. 저는 흥민정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흥걱팀의 전형준입니다. 저희는 흥민정음이라는 팀이고 흥민정음의 뜻은 흥이 많은 대한민국 그리고 베트남 청춘들이 함께 음악으로 모여서 코치민에서 추악을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전에는 고등학교의 스쿨어택 형식으로 방문을 해서 K-POP을 이용한 한국어 가사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고 또 전역되는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흥지민에 사는 청소년 누구라면 참여할 수 있는 댄스스쿨 그리고 영상 제작 그 다음에 보컬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많은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베트남에 건너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가르쳐주기만 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과 베트남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주체가 돼서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배 청소년 합작 K-POP을 만드는 게 저희 최종적인 목표고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K-POP을 통해서 하나가 됐고 그들과 계속 끈끈해지면서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이자 각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